이보시오 수시중대감 가짜 원사실을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소 저도 영접하기 위해 여술 준비했소 나 삼봉 종조절은 예문응교 나 종조절은 원사실을 입경하면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는 의기와 의문을 만천하여 보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솟소 작금의 원나라 수교를 하게 되면 명년엔 명나라마의 대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오 헌데 수시중 2인경 대감을 비롯한 3인방들은 자신의 안을 위해 원나라마 손을 잡으려 하고 있소 아니네요니다 아니네요니다 원가의 통계는 아니네요 앞에서는 젊은 유생들을 동원해 격증을 하고 뒤에선 도당의 세력을 늘리기 위해 협상하는 4대구의 어르신들은 대체 뭘 하고 계신 것이오 이것이 협상할 문제란 말인가 전쟁은 가진 자들이 결심해서 아니되는 것이다 전쟁에서 죽는 것은 오직 가지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늙은 자들이 결정해서 아니되는 것이다 죽는 것은 단지 젊은 일이기 때문이다 자식이 아비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옳겠는가 아비가 자식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옳겠는가 우린 이미 수많은 자식의 장례를 아비의 손으로 치렀다 이제 원사신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도당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 헌데 격정과 상소가 무슨 소여 있겠소 원사신이 스스로 물러가게 해야오 지금 입경하려는 것은 강자 원나라가 아니오 원나라의 사신이란 역할을 맡은 나약한 한 인간 외다 우리 모두가 원사신을 죽이겠다는 결의를 보여 그를 도망가게 한다면 수교를 막고 전쟁을 막을 수 있소 작금의 방법은 그것뿐이리라 봉화 정씨 공미씨 오세손 나 정도전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입경하는 원사신은 그 누구라도 먹을 배꼬야 말 것이다 자세히 알아보세요